수학의 답 상대 도수라는 친구를 공부하러 왔습니다. 이 상대 도수는요 선생님이 제일 좋아해요. 개념 자체는 어려워요. 친구들이 보면 소수점 나와 좀 짜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통계에서는요 이보다 의미 있는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대적인 것으로 우리는 모두 모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요 키가 되게 크기로 유명하거든요. 모르는 친구는 빨리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그런데 선생님은요 여러 일반적인 여성분들 옆에 있으면 굉장히 큰 키입니다. 그런데 농구팀에 선생님이 가서 서 있으면요 그렇게 큰 키도 아니에요. 심지어 좀 작은 키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주변에 누가 있는데 나는 주변보다 커. 주변에 농구선수야 나는 좀 작아. 항상 상대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주변을 생각하면서. 이게 바로 상대 도수의 기본 원리인데요. 어떤 상황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 건지 한번 보세요. 자 민체네 반 학생들하고요. 민우네 반 학생들이요. 키가 160에서 170, 160에서 170 사이의 인원 똑같이 5명이래요. 어 니네 반에도 5명 있어? 우리 반에도 5명 있는데. 좋아요. 여기까지는 도수입니다. 그런데 상대 도수라는 건 뭐냐 하면요. 여기 보세요. 민체네 반은요. 전체 인원이 20명이에요. 20명 중에 5명이래요. 민우네 반은요. 전체가 50명이에요. 50명 중에 5명이래요. 이게 같은 의미일까요? 여기는 굉장히 비율이 많죠. 여기는 비율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한번 계산해 보면요. 이거 100으로 나타내면 100분의 25잖아요. 민체네 반은 25%의 학생이 여기 속해 있어요. 민우네는요. 얘 100분의 하면 10이거든요. 고작 10%의 학생이 여기 속해 있는 거예요. 똑같은 5라는 값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분석 결과는 너무 다르죠. 우리가 뭘 고려했기 때문이죠. 전체 나는 지금 20명인 집단에 속해 있어. 나는 50명에 있는 집단에 속해 있어 때문에 상대 도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신문기사를 쓰는 분들, 통계 자료를 내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상대 도수를 이용해요. 이 5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체 몇 명을 조사했더니 5명이 되더라는 게 훨씬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상대 도수를 얘기할 건데 방금 선생님이 한 대로 전체 인원을 밑에 깔아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얘를 100으로 하면 25가 된 것도 확인했죠. 그리고서 참 100을 곱해서 25% 우리 주로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러지는 않고 그냥 이대로 소수점으로 0.25라는 도수로 나타냅니다. 100만 곱하면 퍼센트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얘도 해볼까요? 전체 몇을 깐다고요? 5라는 도수 중요하지 않아. 몇 명에서의 5인데 50명 중에 5야. 얘를 소수로 나타내면 0.1이네. 이렇게 나타내요. 선생님 분수로 그냥 두면 안 돼요? 안 돼요. 소수로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건 지켜줘야 합니다. 자 이 상대 도수 너무 중요하다 그랬어요. 너무 통계에서 실제로 많이 쓰이는 값인데 뭐만 해주면 된다? 전체 도수의 총합을 도수 밑에 깔아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 꼭 알아두고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다? 비율의 개념이다. 도대체 얼마만큼을 차지하고 있는데 25%만큼 10%만큼 비율을 얘기할 때 쓰는 개념이라는 걸 알아둬야 돼요. 상대 도수는 비율, 총합으로 나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수학의 답으로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상대 도수 한번 이렇게 도수분포표 있을 때 채워볼까요? 할 수 있을까요? 5명이래. 몇 명 중에 5명인데 안 나와 있어요? 여기 대놓고 나와 있어요. 25명 중에 5명. 6명이래. 몇 명 중인데 25명 중에. 8명이래. 몇 명 중에 25명. 4명이래. 그거 안 중요하다니까. 전체 인원 중에 마지막 2명이래. 몇 명 중에? 25명 중에 2명이래. 근데 선생님이 상대 도수는 분수로 써야 안 된대. 소수로 써야 된대. 그럼 얘는 100분의 4배 하면 되죠? 22라서 0.2. 얘는 100분의 역시 4배. 24하면 0.24. 얘는 100분의 4배 하면 32. 0.32. 얘는 100분의 4배 하면 8 해놓고 0.8 쓰면 안 돼요. 0.08. 여기 4배네요. 조심해야겠다. 16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해봅시다. 100분의 4배니까 8이 돼서 0.8이 아니라 0.08로만 잘 고쳐주면 상대 도수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소수로 바꾸는 건 좀 후루룩 빨리 풀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잘 해왔죠? 차근차근 해보시고 소수로 다 바꾸고 나니까 얘네들 합치면 선생님 계산 안 할래요. 그냥 무조건 1이에요. 왜냐하면 전체 다 하면 몇 퍼센트예요? 100%죠. 100% 말하자면 25명 합계요. 25명 중에 1이잖아요. 그래서 상대 도수의 합은요. 열심히 더하지 않아도 무조건 1이 나온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 표를 그리는 연습 열심히 하는데 오늘의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이다? 밑에 합계를 깔아라입니다. 게임 사항으로 나를 올려버려두면 Hurdi 채널 тест 是什麼 180